그 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노래를 불렀던 게 하나에 있는 행복의 셈이라고 원래 옛날에 우이금자고 성진이 몽중현이라고 그 노래에다가 다시 찬을 가르다가 했는데 그걸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못하는 노래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먼저 육바람을 듣고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지혜씨 박수 한번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일은 매일 보이고자 해서 깨끗이 상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며 내 비밀만 꾸준한 비나 기복을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형을 배웠노라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형을 배웠노라 자나 깨닫고 식사일 없이 님은 흐려 맴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전화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니만을 선호하네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성적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을 때 기쁨도 슬픔도 나의 존재도 잊을 때의 남은 나는 안녕을 배웠노라 잊지않몰라 잊지않몰라 미원이 못해 바람이 뱉다는 집에서 잊지않몰라 찌진해인에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부처님이 시라고 부처님이 시라고